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마리아 마리아가 발음이 너무 어렵다 마리아 가볍게 리안이가 좀 가볍게 다 무책한 느낌인 것 같긴 하네 오전에 트윗 썼었거든? 이게 되게 밝고 청량한 노래잖아 근데 약간 슬픔이 묻어나온다고 벅차고 청량 밝은 느낌 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마리아 어? 괜찮은데? 너무 무겁지 않나? 근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난 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아닌가? 이거 너무 우타이탈 시간일 수도 있어 넘어가실래요? 아 근데 욕심이 나는 거 있잖아 한 번에 오케이 어? 진짜 괜찮은데? 이게 너무 가고 싶어서 한 두 번만 더 해보죠 알쓰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마리아 어? 이번 마리아는 진짜 잘 온 것 같은데? 어? 어 괜찮다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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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오케이 아 진짜 와 여기 눕긴 하네 너 나와 나의 너와 나의 너와 나의 너와 나의 가짜 하필이면 니은 코에 꽉 막히는 너와 나의 아 갑니다 여기요 아 진짜 이게 아 진짜 어려운거 아 그죠 그죠 오! 너와 나의 천만남 잘하면 될 것 같긴 하네. 너와 나가 너무 막혔지. 너와 나의 이렇게 뱉으셔보죠 소리를. 너와 나의 오케이 다시. 잠깐만 이거 생각해봐. 녹화하고 있는데. 너와 나의 천만남 듣기 싫어. 형 이게 안 되면 제가 할 거예요. 이게 킬링 파트인데. 내가 형 이거 형 잡잖아. 사실 나 한 번 적어보고 와 이 파트를 나한테 준다고 막 들었는데. 해볼게요 그럼. 너와 나의 천만남 아 근데 형 그 창법에서는 최대한 이게 내보낸 거긴 하다. 아니 들려요 그게. 너와 나 부분만 내보내면 될 것 같은데. 너와 나의 너와 나의 천만남 아 씨. 형 내가 형 짜증내는 거 편집해가지고 모아서 드릴게요. 아 옛날에는 진짜 앞으로만 불렀는데. 아 아 아 어 어 어 좋아. 어 너와 아 여기 형 되게 너덜너덜하게 나오시는 거 알아요? 안녕하세요. 아 힘이 나요. 나 너와 나 너와 나 거기서 이제 가사를 입혀봐. 너와 나의 천만남 어 가사만 입혀요. 아 너와 나 너와 나 어어어 해볼게요. 나의 천만남 너와 나의 천만남 아 아따와. 형 이거 박자 편집해가지고 노래 하나 만들 수 있겠다. 아 아 아 미치겠네 진짜. 이거 어쩌래 좋냐. 그냥 일단 이거 다음 주에 나 한 번 더 녹음해 보고. 안되면은 니가 가라. 아 오케이. 일단 웨이 웨이트 하자 그럼.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. 웨이 웨이. 여기 부분에서 할게요. 웨이 웨이. 진짜 말리는 거야. 재미대가 지금 도로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. 오케이? 멈추어. 야. 아 그건 좀 무서운데. 합니다. 웨이 웨이. 아 너무 차는데. 너무 귀여워. 아 너무 귀여워. 웨이 웨이. 아 너무 입 발음이 세지. 그럼 아직도 너무 귀여워요. 웨이 웨이. 웨이 웨이. 어 진짜 안돼 그거. 오케이 오케이. 여긴 킬링 파트이기 때문에. 진짜 잘해줘야 돼요. 네가 마음에 들 때까지 시켜. 오케이. 웨이 웨이. 어 이거 괜찮다. 느낌 좋아요. 어 한 두 번 더 하죠. 웨이 웨이. 웨이 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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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씩씩한가? 어 괜찮은데. 그래도 괜찮아요. 넘어갈까요? 응 그래. 아 음 음 해야 되네. 아 그러네. 웨이 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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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형 아저씨예요 그거. 어 안돼요. 약간 그 고백할 때 못 가다듬는 거로 하죠. 아 씨 오케이. 내가 고백할 때 못 가다듬는데. 그니까 미소년 느낌으로. 웨이. 웨이. 너무 여리긴 한데요. 차라리 이 버전이 낫지. 차라리 이 버전이 낫지. 차라리 이 버전이 낫지. 할 수도 있어. 근데 원래 이거 귀여운 부분이긴 해. 그쵸. 인정? 응 응 응 응. 응 응 응. 하면서 좀 더 할까요? 길게? 근데 응 응 느낌은 괜찮은 거 같아? 어 괜찮아요. 마지막. 응 응 응. 아 너무 이상하다? 아 형. 그래 난 괜찮은데. 어 난 괜찮아. 왜냐면은 형이. 나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. 나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. 어 반갑고. 나나나? 어. 오케이 갑니다. 나나나. 형 여기 거품 있어요. 여기 막 비눗방울 있어. 비눗방울. 나나나. 진짜 그렇게 해야 돼. 나 방울 입 잘해. 네. 오타쿠기 때문이지. 나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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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나 쌓고. 이건 나쁘지 않았어요. 나나나. 나나나. 뭐야 뭐야 뭔데. 아니 근데 여기 되게 좀 감동스럽지 않나? 아 맞아요. 되게 감동스러워요. 이게 할 때 되게 뭔가 눈물 나올 거 같고. 맞아 맞아 맞아. 약간 좀 우리의 추억 이런 느낌? 그 시절이 오래돼서 눈물이 터지. 나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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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. 아니야. 한 번만 좀 더 밝게 청량하게 할까요? 맞아 내가 지금 여기서 약간 울컥해서 그래. 아 울컥해요? 약간 그 한 멜로디. 아 먼저. 근데 저도 그 멜로디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. 이 노래를 부른 당사자들은 이런 감동 같은 걸 모를 거 아니야. 이제 아저씨들이나 이 멜로디 듣고 와 진짜. 옛날에 그랬지. 옛날 생각나고 감동적이다 그런 거지. 아 이분들은 이제 정말 설레임인 거고. 그치. 저희도 수석인 거고. 그치. 나도 지금 설레임으로 가야 되는데. 아 알았어. 설레. 축제야. 비눗방울 막 돌아다녀. 오케이. 나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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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. 나나나. 나나. 나나. 내가 좀 하나 남았습니다. 에이. 에이. 오케이. 에이. 형 근데 그냥 방금 그걸로 끝까지 가야 돼요. 오케이. 이.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. 아니야. 아닌 거 같지. 아이씨. 이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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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. 어. 이. 아이씨. 이. 럭케. 계속 럭케 라고 하네. 럭케. 럭케. 이. 럭케 만나서 반가워. 다음부터 열까지 다 틀렸는데. 이. 럭케. 아하하. 맞아. 왜. 그 맞아? 네. 약간 낚아지러워서 그래요. 이. 럭케 만나서 반가워. 어? 다. 어. 이이다. 아니 이이다. 이게 딱 길이도 적당한디. 이. 럭케 만나서 반가워. 반가워. 괜찮았다. 어. 괜찮았다. 이. 럭케. 아. 럭아. 어? 높아요? 어. 높아. 피아노를 춰보자. 내 볼 때 이거. 라 근처인거 같은데. 라다 라. 다행이다. 딱 걸쳐요? 어. 걸치기 직전. 오케이. 시플레까지라서. 이. 럭케 만나서 반가워. 어? 이거 난 괜찮은데 럭? 어어. 이게 제일 그건데? 나는? 반가워 나왔고 럭 나왔고. 어? 개 이쁜데 너? 아 이가 진짜 이쁘다 형. 다행이다. 했다. 내일. 또 봐. 한번 합쳐서 들어볼까? 어? 최고? 잘 어울리는데? 얘랑 나랑. 아 잘 어울려요? 이어지는 게. 만남은 너무 어려워. 계획. 대로 되는 게 없어서. 이거. 지금 내가 집에 가서. 응. 해볼게. 해보고 싶어요. 알았어 알았어. 리온 하루나비 케이팝화. 완료. 고생했습니다. 이거는. 리랑은 우리 갓을 부서지자. 어? invoke. 히힛. 히힛. 힛.